특히 하버드에서 강조하는 거는 글쓰기, 토론하기, 대화하기 이런 걸 굉장히 많이 강조하거든요. 토론 점수가 전체 점수의 10%나 20% 정도를 차지해요.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내가 점수를 잘 받고 싶다면은 절대 토론을 못해서는 안 돼요. 하버드는 4년 다니고 남는 게 뭐였냐면은 토론에서 지지 않는 법을 배우게 된다고 해요. 토론에서 이기는 방법이랑 토론에서 지지 않는 법은 달라요. 그리고 절대 남하고 대화하지 않으면 안 돼요. 토론은 어떤 거예요? 토론을 잘하려면은 내가 뛰어나야 되는 것도 있지만 상대표는 안 돼요. 토론도 뛰어나야 돼요. 저도 100분 토론가 때 많이 나가봐야 됐지만은 상대가 재밌으면 저도 재밌어요. 상대가 진짜 허접한 사람이면은 저도 나태해져요. 하버드가 가진 문화는 그거예요. 서로 토론하고 서로 상대편이 잘 돼야 나도 잘 된다는 마음으로 경쟁할 수 있는 게 하버드인데 우리나라는 그렇지 않았어요. 제가 중학교 때 경험해 본 거. 제가 열심히 노트 필기 하나요. 휙 다음날 쓰레기통에서 발견되네요. 누가 버려버린 거예요. 고등학교 때 갑자기 기숙사에서 책이 없어지네. 꼭 시험 기간만 되면 내 책을 빌려가는 애들이 있어요. 나중에 돌려주면서 말없이 빌려가서 미안해. 특히 경쟁의 최상위에 있는 집단들. 예를 들어 과학구나 아니면 좋은 대학교 이런 데 가면은 그런 유로 승리하려는 사람들도 있어요. 그런데 미국에서는 그게 절대 안 통한다는 거. 내가 잘 되려면 남도 잘 돼야 되고 항상 그 팀으로 같이 팀워크를 강조한다는 거. 제가 창업하면서 경영자가 되어 보니까 또 느끼는 거예요. 우리나라에 똑똑한 사람 굉장히 많아요. 솔직히 말하면 하버드 컴퓨터학과 있는 사람들보다 카이스트 컴퓨터학과 있는 사람들이 프로그래밍은 한 3, 4배 잘해요. 코드 생산량으로 따지면은. 왜냐하면 우리 회사에 전부 다 카이스트생들이 있기 때문에. 하지만은 이런 생각도 들어요. 하나로서는 굉장히 우수한 사람들이 팀을 이루기 시작하면서부터 굉장히 삽질을 많이 하는 거예요. 한국에서는. 이만큼 갈 수 있는 사람이 있어요. 미국에서는 이만큼 갈 수 있는 사람이 아니라 이만큼 갈 수 있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. 더 조금 하시면 같은 방향으로 이렇게 이어나가면은 앞으로 나가는 거잖아요. 우리나라에는 한 스텝은 굉장히 큰데 방향을 못 맞추면은 가끔가다 완전 반대 방향으로 가는 경우도 있어요. 그러면 제자리 걸음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. 그래서 저는 하버드에 굉장히 그걸 감사해요. 엄청 치열한 경쟁을 겪으면서도 그 과정 속에서 윈윈 게임을 할 수 있는 법을 가르쳐준다는 거. 그리고 하버드에서는 또 뭐가 있냐. 시간 관리하는 법을 많이 배워요. 아까 제가 말했죠. 경쟁하는데 서로 윈윈하는 경쟁을 할 수 있는 법을 배운다는 거. 그게 시간 관리의 힘이에요. 그러니까. 남이 잘하는 것도 다 습득해나가면서 시간 쪼개서 사용하는 법.